자 535번이요. 오른쪽 그림은 어느 음악 동호에서 노래의 선호도를 조사한 것이다. 그랬을 때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자 회원일 때, 여자 회원일 때 회원이 S노래를 선호할 확률은 6분의입니다. 자 일단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자 회원일 때 이렇게 됐죠. 그럼 전체 여자 회원의 인원은 어떻게 돼요? X 플러스 15명이 전체 여자 회원의 인원이잖아요. 그치? 근데 이 회원이 S노래를 선호할 확률. 이 전체 분의 S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X명이죠. 얘가 6분의 1. 이렇게 하시면 되죠. 그쵸? 별로 어렵지 않은데. 전체 여자 회원 중에 S노래를 좋아하는 것.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6X는 X 플러스 15. 이렇게 되니까 5X는 15. X는 3.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별로 안 어렵죠?